저는 상대 형님의 저 가난함이 좋습니다 오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파수꾼이다 이렇게 제가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최저희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보다도 떨리는 마음과 붉게 상기되는 얼굴을 보면서 그 가난함에 제가 포개져서 좋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분의 가난함에 포개지는구나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단어보다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거 볼 때 떨리시는구나 나도 제 인생도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고 존재적 가난 앞에서 포개질 때 제가 최저희 목사님하고 아주 가깝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따로 없잖아요 저도 오늘도 오면서 내 인생이 뭐 있나 봤더니 이 교회 말고는 내 인생이 따로 없어요 인생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고 이 교회 빼놓으면 나라는 말도 필요 없고 소음무라는 말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존재합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저는 오늘 파수꾼 말을 들을 때 아 교회 안에서는 내가 파수꾼이구나 다들 군대 얘기하는데 저는 짧게 군대 갔다 왔는데 저 파수꾼 못 하거든요 졸귀쟁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졸고 하필이면 시습 교생처럼 시습 장교를 나갔는데 아까 최 목사님 휴선선 지켰다 그랬는데 저는 휴선선 안에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휴 이 겁쟁이가 거기 갔더니 조국은 너를 믿는다 이렇게 써있는데 아휴 나를 어떻게 믿어라 북계군이 500미터 앞에 보이는데 북계군 소대장이 보이는데 아휴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여기 온 것만으로 파수꾼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시습 소대장 때 1080명 석서장교 후보생이 논에서 자는데 12월에 논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애하고 야 너 나하고 일단 끌어앉자 어려워 죽지는 말자 그래서 진짜 그때 동이 트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영어 한 15도인데 논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숙소장교 후보생들이 그러니까 6.25 전쟁 터졌던 낙동관전선을 6박 7일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너네가 몸으로 때워봐야 대한무기가 어떻게 지키셨는지 안다 이러면서 근데 오늘 제가 여기 투평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지금 6박 7일간 이 추운 혹한기 훈련에 몸으로 때우고 있구나 하여간 여러분이 저의 운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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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